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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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나 김콩지는 몸이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 시도 때도 없이 놀아달라는 조그맣고 시커먼 녀석 때문에 피곤이 쌓여간다 도대체 업무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준 것이냐 각성하라 각성하라 야 김콩탄 이리 와봐 이 흉아가 맞먹었어 널 놀아주기로 어이 너무 땡기지 말고 넌 밀당도 모르냐 강약 중강약 좀 잘해보라고 야 이렇게 땡길 거면 너 혼자 쳐놀라고 성격 질어본 거 봐라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구만 김콩지 단언컨대 니가 더 심했어 지는 안 그랬는지 알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 형아도 좀 놀자 니가 다 뺏어가니까 자꾸 내가 살이 찌잖아 나쁜 녀석들아 저리 가라고 눈독 두리지 마셔 맘 놓고 놀 수가 없네 어몽 이 하이에나들 처리 좀 해봐 얘 좀 보라고 짜증난다고 너 김콩탄 가만 안 둬 아이고 우리 꽁이 개불쌍해 어떡해 어떡해 아주 우리 꽁탄이 죽감각이다 그치 그치 다 짓거네 다 짓거 욕심쟁이야 꽁탄이 흉아 나를 잘 보라고 못 뺏게 욕을 한 사발 해주란 말이야 쥐꼬리 만한 녀석이라 내가 참는 거야 그래 잘 참았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꼭 있는 간식 많이 줄게 친하게 지내자고 됐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꽁꽁 튜브 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